중지 애지 자 이번에는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멸치 쿠키를 만들어 줄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쌀가루하고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멸치 분말 계란을 한 알 한 알만 넣는거야 일단 채를 쳐서 한번 해볼게 마치 전문가 같이 이렇게 멸치 분말을 준비해가지고 넣어서 만들어 줄거야 애들 관절에 좋으라고 그래서 요거는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하는데 한 요정도 근데 애들이 멸치 분말을 엄청 좋아해 그치 중지야 이 중지가 멸치 분말을 엄청 좋아해 좀 많이 넣으면 더 맛있겠지 골골 이렇게 계속 저어줘 계속 저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주는거야 반죽을 해주는거지 반죽이 다 된거를 비닐백에 넣어서 좀 눌러서 냉장고에 딱 30분만 넣을게 이제 30분이 지나서 숙성된 반죽을 꺼내서 아까 쌀가루를 넣어서 그리고 롤러에도 묻혀주고 얘를 문질러서 소주파를 얇게 해주면 더 잘 구워지겠지 그래서 이거 아빠가 사왔잖아 이틀 멍멍이 사람 집 빵빵이 먼저 으깡 헐 헐 반죽이 잘됐나보다 헐 너무 귀wir어 하이 헐 칫 한 마리 Psalma 쟤 도 한 지 예주머니 사랑하니 꽤 삼 exhaust 강아지 강아지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틀이 귀엽지? 얘네들은 얇아서 내 생각에는 10분까지 필요 없고 한 8분? 이게 다 애지꺼야 다 애지랑 중질거야 아빠 맛있게 구워줄게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구운거 줄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애교 이뻐 애교 이뻐 미나미 됐지? 12분 정도 와 쿠키모양이지? 근데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애지도 애지도 먹자 어때? 아 맛있나보다 맛있지? 자 중지 더 먹을까? 자 우리 멍멍이 모양 먹고 있어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자 중지 줄게 멍멍이 모양 먹고 있어 멍멍이 모양 안녕 애지도 인사 안녕 애지 증진 과자쪽만 보고 있어 안녕 애지 casa rez 해장 가족과는 추천드리기 친절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